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7월 17일 현재 시간 10시 06분입니다. 저희 쪽에 쭉 올라오다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게 논골 만봉이네 식구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만성과 무사한 영을 기억하는 가족들의 소망을 품은 그 브론즈 작품으로서 바람의 언덕 끝부분에 있고 저쪽에는 보시는 것 같이 연인들이 탈 수 있는 그네를 형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지금 새로 시설들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실 그 무코항을 내려보는 열리지 펜션이 좋다면 카페는 이쪽이 또 이쪽 무코항을 바라보는 게 제일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이는 갈매기 형상들하고 농골 카페를 해가지고 농골 상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.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경관은 제일 멋있고요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무코항하고 저쪽에 이제 보이시는 무코 회센터 이걸 이제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밤에 사실은 야경의 그 불빛이 이쪽이 아마 제일 저희가 저녁에 봤을 때 제일 멋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오시면서 여기서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드시면서 또한 이쪽 항구 쪽을 바라보면 매우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골 상에 쪽에서 이동을 하면서 다음 코스를 한번 계속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